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데라에게 가난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으로 데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중간에 안주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데라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들 염려도 했을 거예요 아내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다 보니 어린 손자 걱정도 하다 보니 먼 길로 낯선 데 가는 것보다 익숙하고 살만한 여기가 좋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주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적당히 살지 않고 끝까지 가난에 갑니다 여우수와는 가난을 정복할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를 주셨는데 데라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데라는 중간에 멈추었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향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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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